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국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한국말로 관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특별히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 관위에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 대제사장 직분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의 특징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 직분은요 이거는 엘리야의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의 머리에 부어주시는 기름 성령의 기름의 특징이 이 관위의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8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길 때에 그 위임식을 하는데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게 이제 말락기 자 말락기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이 뭐죠? 요거는 이제 사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내신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맡기신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위임식은요 7일 동안에 성막 안에서 거주하면서 진행이 되고 8일째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이 지구역사 마지막에서 2015년부터 그리고 2022년까지 요 초막절 기간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뿐만 아니고 또 제사장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 요거는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아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모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은다. 자 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대살로니가 우서 2장에 가면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모으시는 때가 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엘리야까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은 AD 26년도를 가리키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2022년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2022년도가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가장 마지막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기서 10장에 가면 여기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별을 받들어서 두 증인은 게시록 11장 4절에 보시면 두 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증인이 등불 기별 엘리야의 기별을 그대로 전달을 받아서 이 등불 기별을 전파하지 않게 되면 이 두 증인도 나답과 아비우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레위기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등불 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낮삼밤 땅속에서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갈라내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지구상 전체에는 악인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중에 소수의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섞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고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등불의 핵심적인 기별이 바로 번개의 기별입니다. 번개 이 등불에서 번개가 흘러나온다 라고 누가 보곤 11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번개에 해당되는 기별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개와 그리고 길과의 관계는 잠시만요. 욕기서 28장 26절을 보십시오. 욕기서 28장 26절에 보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길과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번개 이 번개는 주님의 얼굴빛을 말하는 것인데 요 관계를 욕기서 28장 26절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내서 불러 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핵심적인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주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으로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관유의 재료를 살펴볼 텐데요. 액체 모략 그리고 육개 거기 반수라고 했죠. 반수 반수의 육개 그리고 창포 그리고 계피 그리고 감남 기름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 액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요거는 히브리어로 자유 이게 자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레위기서 25장 10절에 보면 희년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전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펴고 읽을 때 내가 왔는데 성령이 나에게 부어줬고 나는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자유가 서기 30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당에서 죄에 종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십자가의 공로 열 번째 재앙인 장자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 30년도부터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된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 2000년의 세월 다시 말해서 40번의 희년이 지나가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액체 몰약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쓴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마라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리아가 향리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고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1844년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이 1844년도가 쓴 경험이었는데 이 쓴 경험의 비밀을 깨뜨려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제 다가오는 주님의 희년 자유 이 자유가 가리키는 것이 2030년에 4월 18일날 예수님께서 제림하신다라고 하는 비밀인데 이 비밀이 2308 이거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1844년부터 2308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제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액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쓴 경험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관유가 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반수 이 반수가 나오죠. 이 반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운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운데 자 이 가운데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제 기억으로 3장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3장 3장 3절 마가복음 3장 3절에 가시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이래 다시 말해서 2022년도에 이제 고쳐주실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가운데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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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에 나오는 이래의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반수의 육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반수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고 육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히브리어로 세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운다 그래서 가운데 세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높이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그 사람의 부어지는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이래의 가운데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십자가를 가운데에 세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포가 나오는데요. 이 창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갈대입니다. 갈대 자 이 갈대는 히브리어로 가나거든요. 가나 가나인데 이 갈대와 관계있는 것이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우리가 이제 게시록 11장에 가시면 너는 일어나서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여기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팡이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포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그 잣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갈대를 지어주고 예수님을 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창포 다시 말해서 대사장 직분을 맡는 그 사람이 결국은 지팡이를 잡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보면 여기 인자가 나오는데 이 인자가 엘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피 이 계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게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 코데시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계피가 왔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고 감남 기름 자 감남은 이거는 이제 감남나무 이거는 감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달력으로 2월달 2월달이 뭐냐면 찌부월인데요 zif라고 이렇게 적는데 시부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감남나무를 뜻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이 2월달에 범죄했습니다. 2월 10일날 범죄를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감남 기름 이 기름 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거는 숫자 8 8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름 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3030년이 될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감남 기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2월달부터 서기 3030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7030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7,030년이 스트롱 사전에서 검은고 14만 사천인들은요 7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좀 요약을 하게 되면 대제사장 직분의 관율을 머리에 받게 되는 그 사람은 희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인데 모략 쓴 경험 다시 말해서 마리아를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 마리아는 두 명이 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61절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앉아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덤은 이 무덤에 돌을 굴려서 막고 임봉하였습니다. 임봉 그래서 이제 66절에 가면 파숙군들이 와서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지켰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면 여기에 번개 천사가 나옵니다. 이 번개 천사가 가리키는 것은 사실상 엘리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일주일이 저물고 주일 중 첫날이 다가오려고 하는 시점에 하늘에서 번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에 임봉을 떼어버리고 그 돌을 열어서 그 돌 속에 있는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비밀을 깨우쳐 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쓴 경험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무덤이 임봉되어 있는데 그 무덤의 비밀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게 되면 여기 앉아 있다 라고 했거든요. 마리아가 앉아 있다 이 앉아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쓴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마리아가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쓴 경험 가운데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무덤의 비밀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대로 2022년도 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번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열어주고 무덤 속에 감춰져 있었던 임봉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이 임봉 이 임봉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고 그 사자굴 돌을 임봉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 유다지파 사자의 심판을 받고 살아서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이 그 임봉을 깨뜨리고 무덤 속에서 나왔을 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일곱 임봉의 예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일곱 임봉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니엘이 돌의 임봉을 깨뜨리고 살아서 돌아온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유다지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는 다시 말해서 유다지파의 사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다니엘서에 있는 일곱 임봉을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바르는 이 관유 이 관유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지만 이 관유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이 기름을 다 발라줍니다 자 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장로들은 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 이것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가 말씀을 깨달아서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도 장로에 속하는 것인데 그 기름을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바른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은 전부다 엘리야에게 부어주는 이 성령의 기름이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발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게 하는 쓴 경험을 통해서 희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수의 육개는 가운데에 세우는 자 또는 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포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지팡이를 뜻하는 것이고 계피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감남기름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기름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원전 사천 일년도 2월달에 인간이 범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덟 번째 천년기가 삼천 삼십년 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 죄송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히브리서 5장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존귀 존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우리 여기 3장 자 우리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모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 여기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집을 건축한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옥은 11장 10절인데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의 길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길을 건축하는 존재로서 엘리야가 주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온 우주를 건축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건축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엘리야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를 선택을 하실 것인데 그 엘리야에게 이제 존귀와 영광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데이에 그분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엘리야의 사명은 2015년부터 2015년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고 엘리야는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직무를 맡게 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제 기억으로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35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엘리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엘리야를 첫째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지만 가장 마지막 끝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싹스를 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거든요 20장에 보면 주인이 싹스를 줄 때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스를 줘서 가장 먼저 온 사람 까지 싹스를 준다 라고 말했는데 엘리아의 직분을 맡게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 직분을 맡는 것이고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가장 마지막 끝까지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도 엘리아가 가장 마지막에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순서는 11시 일꾼들이 가장 먼저 상을 받고 그리고 엘리아는 가장 마지막 꽁지로 마지막 끝으로 상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이해를 여러분께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도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를 한다 라는 의미와 예수님께서도 역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께서 창세기 40장에 가면요 요셉에게 이제 바로가 모든 총리의 역할을 맡기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엘리아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엘리아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아의 기별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보고 이제 영상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자 여기 왔는데요 37절과 38절인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아의 기별이 지금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이 엘리아는 주님께서 인정하신 엘리아가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주님의 길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때 엘리아의 기별이 너희들의 귀에 들릴 때 너희가 그 사람을 엘리아로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행하여지고 있는 일 다시 말해서 메시지 그 기별 자체는 너희가 믿어라 너희가 엘리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엘리아가 전파하는 기별을 믿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관유 이 관유를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 기별을 전파하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엘리아의 기별을 엘리아가 누구냐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일 수 있는데 엘리아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관심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아의 기별을 분별하고 그 기별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 자체는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재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